악기를 구입 당시의 상태로 초기화하기 이걸 한번 시현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화면이 나왔고요. 첫번째 마스터 모드로 들어갑니다. 마스터 버튼을 눌러서 마스터 모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스터 모드의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딱 처음에 뜨자마자는 리셋 버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모어 소프트 버튼을 통해서 리셋 메뉴를 찾아야 되는데요. PC3 A8 같은 경우는 오른쪽 모어 버튼을 두번 누르면 이렇게 리셋 메뉴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메뉴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고가 나오죠. 너의 따로 저장한 데이터들은 다 날아갈 것이다. 예스를 누르면 되죠. 예스를 눌러 보겠습니다. 아이유 리얼리 슈어 한번 더 확인을 해요. 이번에 예스 버튼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예스 버튼을 누르고요. 다시 로딩이 되면서 악기를 구입한 당시의 초기화로 처음 켰을 때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